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겨울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사실 여기 쓰신 그 댓글처럼 늙어도 이쁜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만 어렸을 적에는 세계의 미녀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뭔가 안타까운 얼굴이 되는데요 그리고 흔히들 서양인은 눈썹이 눈과 가까워도 예쁘다고들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서양인이라고 해도 그 전택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겠구요 오늘은 구독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몇몇 연예인들 보니까 원래는 안그랬는데 한동안 잠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보면 인중이 길어졌더라구요 인중이 길어지는 건 무술수술 때문에 그런거죠? 예전 선생님 영상 중에 팔자주름에 필러 맞으면 인중 길어진다고 한걸 보았는데 필러 맞은건가요? 수술이나 시술 영향이 아니라면 그냥 나이 들어 하관이 발달되서 그런건가요? 인중 길이가 길어지니 하관이 남자처럼 커 보이고 얼굴이 더 처져 보인 것 같아서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동영상에서 이 여성분이 어떤 성형수술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마 거상술로 추미근이 절제되면서 미간주름이 펴지고 처졌던 눈썹이 올라가면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부작용인 이마가 위로 넓어졌으며 항검성형술로 눈 밑주름이 없어졌으며 안면 거상술과 목 거상술로 굵은 목 가로주름과 자글자글한 목 세로주름이 없어졌는데 얼굴 당김으로 인해 눈썹뼈 노출 등에 노골현상이 심화되고 인중 길이는 여전하여 얼굴이 길어 보이고 있습니다 노골과 인중 길이가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지 오른쪽 여성의 20년 30년 전 그 젊은 버전인 왼쪽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왼쪽과 오른쪽 분 모두 광대뼈와 사각턱뼈의 발육이 좋으신데 오른쪽 분의 경우 눈썹뼈 광대뼈 사각턱뼈 그리고 잇몸뼈 등이 노출이 된 노골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얼굴 뼈 모임 현상을 없애주는 육질 보강을 하게 되면 한결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마 거상술 안면 거상술 항검성형술을 모두 받았지만 여전히 처져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녹색 원 부분의 얼굴 중앙부가 센트럴 페이스가 눈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데 이에 가장 중요한 그 큰 원인은 바로 인중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 주름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얼굴 비율로 인하여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중이 긴 얼굴 때문인데요 이는 인중 길이를 흉터 없이 축소를 하고 쪼그라든 입술을 양옆으로 확장시키게 되면 왼쪽과 같은 얼굴 비율로 한결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얼굴이 노골이 되었다고 하여 육질을 추가할 때 또 다르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없어진 애교살을 복원시키고 말라서 얇아진 코 육질을 입술과 같이 보강한다면 또 다르게 차원이 아주 높은 고급진 얼굴 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왜 연예인들 공백기 가졌다가 오랜만에 나오면 인중이 다 길어져 나오는 거야 답변을 드리다가 그 예쁜 얼굴 3대 살집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주안점을 정리해 드려보면 연예인들이 이마 거상술, 안면 거상술, 하안검 성형수술 등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여서 일반인들이 성형수술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 안면부 노화에 대해서는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 주름도 없이 다 당겨져 있고 그 뭐 여타 눈에 거슬리는 주름이 전혀 없지만 왠지 이상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인중이어서 인중만 유독 길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연예인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주름이 하나도 없을 때 인중과 콧구멍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불균형한 비율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